상범아, 수진아, 영라야, 인정아, 건보야, 밥 먹어, 밥 굉장히 무섭게 부르는 엄마였네요. 보니까 제주도 내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 2014년에 38만 4천대가량이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65만 8천대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맞습니까? 원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도로 수선 부분에서 결국은 쏟아져 나온 자동차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걸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가 주최한 가장 걷고 싶은 가로수길 사진 공모전에서 이 월정사 정실마을길을 찍은 사진이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상 주면 뭐 하나? 어차피 다 베어낼 거. 네.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인데요.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형식적인 인사를 뒤로 하고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이놈의 차차차입니다. 이놈의 차차차요? 네. 뭔 내용일까요? 이건 무슨 가요순위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죠? 네. 제주 난개발로 인한 주민 삶의 악화 어떤 부분을 먼저 꼽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집값 폭등 아닐까 싶고요. 내 집 마련의 꿈. 이거 조수진 기자의 꿈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차량을 이동해서 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통문제 이것을 또 1순위로 꼽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통문제 심각해졌죠. 그 차차차의 차가 자동차의 차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권의 경우 단순히 심각한 정도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네. 차량 대수 증가는 단순히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으로 또 이어지고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또 이어지고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차량을 또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또 차량을 또 구매 압력으로 작용하고 네. 그러면 또다시 교통 또 혼잡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제주 시내 주택가 보행로가 죄닷 사실상 주차장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 때는 집 앞 길거리가 곧 놀이터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랬죠. 네. 숨바꼭질 또 구슬치기, 자치기, 고무줄놀이. 오징어 게임도 하고. 네. 오징어 게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고무줄놀이보다는 끊고 가는 일에 더 집중했지만요.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놀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또 길거리 여기저기서 이제 상범아, 수진아, 영나야, 인정아, 건보야, 밥 먹어, 밥.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무섭게 부르는 엄마였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세대에 골목길이 사라졌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길에 차들이 점령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지 주택가에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터가 그쪽으로 또 옮겨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학원 다니기 또 요즘 애들 바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뛰놀던 자리가 전부 자동차로 채워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쉴 새 없이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 길거리보다 또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넘쳐나는 자동차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로도 혼잡해졌고 특히나 주차 문제 아주 심각하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급하게 이게 추진이 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파트의 경우는 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 이렇게 쉽게 빌려서 여러 대 굴릴 것 아니냐 차를 결국 돈 없는 사람들에게 압박이 더 크게 가해지는 그런 정책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취지 자체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나중에 한번 다뤄주시고요. 어쨌거나 지금 주차난 때문에 사실 제주도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임대부지 주차장을 또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주택가 길거리를 자동차들이 점령한 지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를 댈 곳 정말 찾기조차 어려운 지역도 많습니다. 이 부분 하나 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지금 주택가의 물통이나 화분 같은 것들로 차를 대지 못하도록 다른 차들이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풍경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통이나 이런 것 적체에 놓는 것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 앞에 물통을 놓고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거 뉴스를 또 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기도 한데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이 어느 곳이든 어려워지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수용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해지니 제주도는 부랴부랴 주택가의 공영 주차장 설치를 꽤 많이 추진했습니다. 임대해서 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래도 좀 늘어났는데 여기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제주도가 공영 주차 빌딩도 곳곳에 만들고요. 또 임대부지 주차장을 설치도 했는데요. 이 부지 임대형 공영 주차장이 일종의 주차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시한폭탄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임대형 공영 주차장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주차장이 제주시에 569개 그리고 서귀포시에 246개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주차 대수로 1만 5천 대가 넘습니다. 주차장으로 무상 임대를 해주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해서 세금 감면을 할 겸 이렇게 부지를 임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라는 겁니다. 역시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토지주가 이 자리에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유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던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주차장에 주차하던 차량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약 기간 천차만별입니다. 계약이 당연히 끝난 곳들도 있고요. 연장하기도 하지만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거죠. 사유주니까. 그렇죠. 엄연히 사유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세금을 감면 받고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주차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제주도 내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원희룡 전 도지사의 재임 기간 중 제주도에 추가 등록된 자동차 수가 20만 대가 넘습니다. 지난 2014년에 38만 4천대가량이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65만 8천대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네. 이 중 등록만 하고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뭐랄까요? 허수를 제외하더라도 제주 주민 한 세대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1.3대로 전국 1위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세대당 1.3대요? 네. 많긴 많네요. 네. 제주 시내 도로가 서울시보다 더 혼잡하다. 교통체증 너무 심각하다. 그런 불평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약간의 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게 또 느낌적인 느낌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차량이 많은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 현실인 것이고 이거 어떻게 줄이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수를 감축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현실적으로.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면 차량 구매를 할까 말까 한 분들의 차량 구매 압력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자동차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로 확장이고요. 교통 문제가 심각하니까 차라리 도로를 새로 뚫자. 자동차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새로 도로를 뚫고 또 아니면 교통 정책이 발생하니까 도로를 넓히자. 그래서 도로를 또 넓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가로수들이 잘려나갔고요. 네. 가로수들이 잘려나가고 또 도로가 넓혀지니까 보행로의 폭은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보행자들은 다시 또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기차 구입 지원금 정책을 펼쳤거든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친환경적이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차량 증가를 막지는 못하고 차량 구매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길을 넓히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차량 소통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또 차를 많이 사게 만들어서 또 막히게 된다. 네.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이 차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또다시 도로 신설 압력도 커지게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길일 겁니다. 정실마을길. 제주시 오라동 월정사 쪽 길인데요. 정실마을 입구에서 월정사로 이어지는 가로수 터널. 아름답게 조성된 그런 길입니다. 봄에는 관광객도 많이 몰립니다. 네. 벚꽃도 피고요. 또 구실 잡밤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근데 이 정실마을길 아연로인데요. 이 길이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 구실 잡밤나무와 벚나무길로 이어지는 이 가로수길에 차도폭을 넓히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또 면세점과도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면세점 쪽에서 돈을 지불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죠. 근데 지금 면세점은 무산됐고 일단. 근데도 다시 또 이 정책을 도착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교통체증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네. 계속 이 공사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차량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는 도로는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서 주변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비자림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실마을 가로수길도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최한 가장 걷고 싶은 가로수길 사진 공모전에서 이 월정사 정실마을길을 찍은 사진이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상주면 뭐하나 어차피 다 베어낼 거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교통 분야 예산이 자동차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또 탄소 배출을 줄이로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오늘 좀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에서 보도자료를 내고요. 제주도가 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서 명분으로 그렇게 명분을 표하면서 사실상 자동차의 이용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명분과 현실상의 정책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제주행동 측은 제주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총 2,0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고 지난 2012년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펴왔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환경부가 공표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47%를 차지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이 수송 분야에서 효과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사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교통이죠. 그런데 거기서 효과적인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거예요? 네. 그런 지적입니다. 제주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지난 1990년 대비 무려 4배나 증가했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기간에 3.5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도로 수송 부분에서 결국은 쏟아져 나온 자동차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걸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대수 감축을 위한 저감을 위한 정책이 가장 필요하고요.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일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행동도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행동은 도로 수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동차 운행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지난 2017년 8월 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했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은 지난 2016년 19%에서 4년 동안 14%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제주도의 잘못된 교통정책에 기인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확인했는데 수송 분담률은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하신 얘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지금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행동은 도로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선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정책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전거 활성화 정책, 자동차 도로 등, 자전거 도로 등을 전용 도로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보행 등의 이동 체계를 구축하는 어떤 대안적인 교통 서비스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제주도 차량 공유 서비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램도 지금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긴 한데 갈 길이 먼 정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만 대, 2만 대씩 지금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차장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도요. 직선화 버스 노선에 대한 요구도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연구 용역 빨리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역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내일 저희가 관련된 인터뷰도 진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